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강자를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지가지 명자를 붙인다고 명자를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굳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다 그러고 이 혹심 마음이다 그러고 혹 부처라고 그러고 혹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거든요 불과 수명이 생애하고 분배를 낼 것이 아니다 불가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다 그대로 옳다 그러나 한 생각이라도 움직이면 곧 어그러진다 동념 생각을 생각이 움직이면 어그러질겠다 곧 어그러진다 탕체 시편 다 옳다 그 말이거든요 분배를 낼 것이 아니다 다 옳다 그 한 생각을 내버리면 곧 무너져버린다 참 원문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립종종명자 부득이 강자는 부득이 강자입니다 부득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 강자는 굳이 굳이 또는 부득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강자가 혹심 혹불 혹중생 혹은 마음이라고 그러고 혹은 부처라고 그러고 혹은 중생이라고 그래 혹심 혹불 혹중생 아시겠죠 혹심 혹불 혹중생 혹은 마음이라고 그러고 혹은 부처라고 그러고 혹은 중생이라고 한다 불가수명이 생해 붙여진 이름에 분별심을 낼 일이 아니다 생해 해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거든요 아르마리를 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 불가하다 붙여진 이름에 아르마리를 내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그러면 됐지 거기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안을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해자라고 그러는 글자 그대로 아르마리거든요 아르마리 이게 한글인데 참 해자를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뭔가 조금 알면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다려나 그게 아르마리거든요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아는데 저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일 내가 아는데 자랑하고 싶고 그러고 나서고 싶고 자 당체 시편은 당체 마땅하다고 말이야 모두가 다 그대로 옳다 당체 시편은 모두가 다 그대로 옳다 자네 말이 맞어 그것이 맞어 그 말이에요 동념적 균이라 뭐라고 한 생각만 일으키면은 규자는 어그러질 규자입니다 동념적 규자 이 어그러져 그대로 그냥 부서져버려 동념적 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곧 어그러져 버린다 여기서 동념은 뭐냐 동념은 움직일 중자 생각을 일으킨다 그 말이고 그는 어그러진다 무너진다 어떤 일이 어긋나게 됨을 말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본래 차별이 없어 벌레가 버리고 보리가 벌레요 보리가 벌리고 벌레 갖고 부처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차별이 없다 마음이 쉬면 부처고 부처가 적용하면 그건 마음이다 아시겠죠 마음이 쉬면 부처요 부처가 적용하면 마음이요 한 생각을 깨달으면 부처고 한 생각이 미혹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본체는 모두가 다 동일해 단체 편시요 본체는 모두가 다 동일해 본체는 동일하나 작용이 서로 다를 뿐이다 그 말이야 부처가 하는 일이 다르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은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 마음과 마음 그리고 몸 본 마음 마음 그리고 몸 여기서 본 마음은 무분별로 경지고 마음은 분별심이고 몸은 물질을 말이야 순서대로 보자면 본 마음 자리에서 파동이 일어나서 마음이 생겨나 마음이 뭉쳐서 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강립 총종 명자하여 강제로 총종 이름을 내세워서 혹심 혹불 혹중생 혹 마음이라고도 하고 혹 부처라고도 하고 혹 중생이라고도 부른다 그 말이야 혹은 마음이고 혹은 부처고 혹은 중생이라고 하지만 불과 수명이 생애하라 이름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빼지 말라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부처고 이것이 마음이다 그걸 아는 체로 하지 말아라 잘난 체로 하지 말아라 왜? 탕채변이시여 탕채가 문득 이것이다 그 말이 맞아 그러니 거기에 아는 체로 하지 말아라 똑똑한 체로 하지 말아라 본래 다 그대로인데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구태의 말을 하려고 그러고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아는 체로 하느냐 탕채변이시 탕채가 문득 이것이니 동념적 그 해라 생각으로 움직이면 어떤 한 생각을 내고 아르마리를 내면 그것이 곧 틀리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무너진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유일물어차 한 물건에 대한 설명 참 이게 유일물어차 자나깨나 유일물어차 이 한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고 한 물건이 들어서 말을 하고 한 물건이 들어서 바라보고 한 물건이 들어서 듣고 말을 하는데 이 한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곧 탕채변이시여 이것이 뭐냐 한 생각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이 한 물건이고 마음이고 부처고 또 중생이라는 것이다 아르마리를 내려고 말하고 구태에 말하려고 말고 아는 체어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 주예를 보면 한 물건에 유일물어차 굳이 세 가지 이름을 부처다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교가의 부득이한 일이야 가르칠 교자 교가 이름에 얽매해서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선가의 부득이한 일이다 그 말 불교를 교가와 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가는 가르칠자 교가는 차근차근하게 또 상세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그것을 선해주고 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 이것이 교가요 그래서 이 한 물건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바로 그것이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중생들이 나온 것이고 결국 다른 것이 아니여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교가의 입장이다 그 말 이와 달리 선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 못된 중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거기에 아르마리를 내 분별심을 낼까 봐서 이것을 우려해서 한마디로 아르마리질 곧 아는 체를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선가의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아는 체 하지 말라 아는 체 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는 체 하지 말아라 강립총종 명자하여 강제로 부득이 가지가지의 이름을 세웠어 혹심 혹불 혹중생 혹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혹은 부처라고도 하고 혹은 중생이라고도 하고 불가수명이 생이라 이름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크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중생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아 내가 잘한다 내가 똑똑하다 그런 놈의 소리를 하지 말아라 탕채 변신이 탕채가 문득 이것이다 본래 그런 것인데 왜 네가 그거 아는 체를 하느냐 말하지 말아라 아는 체 말아라 동념적 그니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져 아르마리를 낸다 그러면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 너긋나게 된다 이것이 탕채 변신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한 생각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하 중생들은 뭐 조금만 알면 아는 체를 하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따져보고 거기에 분별심을 내고 차별심을 내 한 생각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그대로 한 물건이고 유일무로 차 그것이 마음이고 부처고 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선가구감 주예를 보면 한 물건에 세 가지 이름을 붙인 것은 교가의 부득이한 일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의 얽매에서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가의 부득이한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선가의 입장 교가의 입장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상계사 일주문에 그 입구에 일주문이 있잖아 저리 가면 일주문이 있어 일주문이란 한 기둥으로 든 집을 일주문이라고 그러는데 상계사 입구에 일주문이 있는데 그 일주문에 들어가다 보면 그 좌우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자물래 입차물래 막존지에 무예공기 태도 충만이라 곧 이 문 안에 들어가서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아르마리가 없는 빈 그릇에 태도가 충만하다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절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겼다 다 입구에다 내려놓고 들어와라 빈 마음으로 절에 들어와라 그 말씀이에요 아르마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분별심으로 사령을 해 또 개결을 해 그것이 바로 아르마리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나의 살림살이 나의 깜냥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의 지혜고 그것이 아르마리다 그것이 없으면 난리나는 줄 알아 그것이 많아야 잘난 줄 알아 많이 배운 줄 알아 그 사람은 현재 살아가는 모습 몸과 마음가짐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아르마리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아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은 착각일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자기 현재의 몸가짐이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가치관 자기 자신의 아르마리의 결과 무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틀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꿔주고 4주 8차를 고치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 그래서 불가해서 특히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아르마리를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아까 쌍계사 입구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절에 들어오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르마리라든지 이것을 내려놓고 들어와라 아르마리를 내려놓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그것을 내려놓는 공부 그래서 도가에서는 공부하고 세간에서는 공부하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요 세간에서는 하나라도 더 알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머리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도가에서 공부는 자꾸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는 공부예요 그래서 세간에서 하는 공부는 자꾸 쌓아가는 공부 무엇을? 지식을 쌓아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권리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세간의 공부라고 그러나 도가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성가의 공부관계의 특징은 비우는 공부고 내려놓는 공부다 이게 달라 달라 정보선님께서 불교의 공부는 한마디로 내려놓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온갖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요 이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저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못 닫으면 밥 잘 못 자고 괴로워하고 죽네 사네 하고 그래 내려놓아야되다 고통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중생들의 삶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고요 그러면서 아프다고 우는 것처럼 중생들은 마음 가운데 온갖 욕심에 묶여 있으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한다고 말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그것이 안 갖춰지면 울어 못 구해서 증도가에 보면 사상구류어 토경 즉 큰 코끼리는 토끼의 길에 놀지 않고 태우불고 어소절이라 즉 크게 깨달은 사람은 작은 사람의 절개에 구애받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영가 스님께서 처음에는 천태종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진리는 진의를 논할 마당에서는 어떤 의리나 절개 굽혀서 당신은 큰 깨달음을 숨기고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 나는 이렇게 확철적으로 한 사람인데 소소하게 책보고 주장하는 그 이론 앞주의도 분별하지 못하고 글이나 귀절에 엉매해서 헤아리는 문제에 내가 뭐하러 연연히 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말씀이요 정산종사께서 마음을 놓는 데에도 자유롭고 잡기도 자유로워야 원만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지혜를 얻으리 하면 큰 정에 들여야 한다고 하나 내가 내가 원망하마에서 무심을 주장하는 정만 익혔더니 사물에 어둡다고 대종사께서 크게 주의를 내리시더라 마음을 놓는 공부와 잡는 공부를 아울러 단련하여 숨 들이시고 내쉬는 것과 같이 놓기도 자유로 하고 잡기도 자유로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원만한 공부를 성취하나 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적간도 진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적간도에 까지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내 디디아 된다 또는 사교입전이라 교를버리고 선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단 경전이나 교과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은 아르말을 놓고 무분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부의 3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일신 공부요 마음가짐을 하나로 모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일신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무심 공부를 해야 돼 마음가운데 분별심이 사라지고 분별심이 쉬는 공부를 말한다 그 말 그래서 무심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8심 공부를 해야 돼 응무서도 이생심이라 무심 공부에 머물서는 안 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바로 공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무심이라고 해도 역시 옳지 않아 무심도 또한 한계부 장문 장벽을 장벽을 격해 있어 아직도 한 관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선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 그것이 무슨 소리냐 무심한 가운데 다시 팔심을 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돼도 일체 중생을 체도하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패풀겠습니다 이렇게 발치 공부를 해야 비로소 보살도에 오르고 마침내 불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보살도에 오르고 불지에 오르는 길은 첫째도 정성이요 둘째도 정성이요 셋째도 정성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정성과 정진이라 함은 하루 새끼 밥 먹듯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다음달도 금년도 내년도 한결같이 공을 들이는 것을 말한다 급히 하려고 하면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도가인 우리 배는 공 없이 공부를 속히 하려는 마음이라고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구례 각광사에서 어떤 신자 한 사람이 천일 기도를 모시면서 부처님에게 밥을 올리려고 밥을 지어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포수한 사람이 나타나서 밥을 달라고 하므로 기도 드리고 나서 주겠다고 하였어 포수가 화를 내며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총으로 당신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그래도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기도 장소로 가서 기도를 정성껏 일심으로 모시니 포수가 따라와서 총을 쏘아 버렸다 이 사람이 한참 있다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피몽 사몽간의 일이었다 그 사람은 기도에 더욱 정성을 들여 마음이 열리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르마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무예공기 태도 충만 곧 아르마리가 없는 빈 그릇 빈 그릇의 태도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 그래서 제 4장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립 종종 명자하야 혹심 혹불 혹 중생이라 하니 불가수명 이 생에 하고 당체 변신이 동념즉 그니라 이 강자는 부득이 가지가지 이름을 명자를 세워 어떻게 세우느냐 혹심 혹불 혹중생 혹은 마음이라고 하고 혹은 부처라고 하고 혹은 중생이라고 이름을 세운다 그 말씀이요 이것은 부처고 이것은 마음이고 이것은 부처다고 이름을 세워 너는 부처 너는 중생 너는 마음 가지가지 이름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가수명이 생애하고 분별을 낼 것이 아니다 분별을 낼 것이 아니다 아르마리를 낼려고 하지 말아라 불가 그러지 말아라 당체 변신이다 이것이 마땅히 이것이 옳아 마음도 옳고 부처도 옳고 혹 중생도 많아 각각 다 본래 면목을 갖추고 있어 그러니 동남적현이라 생각이 움직여 그런 생각 그를 아르마리를 내면 곧 무너져버려 무너져버려 그러니 그런 아르마리를 내지를 말라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분별을 내니 그러니까 분별을 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5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 세존이 3처 전심자는 이 선지요 일대 소설자는 이 교문이라 호로왈 그러므로 말씀을 하시기를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언이라 선이 마음이요 가르치는 것이 이 부처님은 말씀이다 세존께서 세 곳에 마음을 전하시는 것은 선지가 되요 3처 전심 세 곳에 마음을 전한 것이 이것이 선의 그 본래 본지다 그 말이요 선의 선지 선지가 되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한평생 말씀하신 건 규문이 선지가 되고 그러므로 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처 전심자 석삼자 석삼자 고처자 이 선지는 부처님께서 세 곳에 마음을 전하시오 그것이 선지 선지가 되었다 이 선지 선의 그 본지다 그 말이 선의 종지 일대 소설자 이 교문은 부처님께서 일정 동안 말씀하신 것이 교문이 되고 선시불심 교시불심 교시불어 선은 곧 부처님은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은 말씀 선은 부처님은 마음이고 이 교는 부처님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3처 전심은 석하오님 부처님께서 마음을 전한 제자가 가습존자인데 그 마음을 전한 것이 세 곳이라고 해서 3처 전심이 붙여졌어요 그 세 곳은 영축산 타자탑 쌍림수 아래 그 곽 속 세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가습에게 전하셨어 그것이 부처님의 3처 전심입니다 이 세 곳은 영축산 타자탑 쌍림수 아래 그 곽 부처님의 곽이죠 이때의 일들은 각각 영산의 상의 여마미소 타자탑의 분반좌 사라상수 곽씨 상부 두 발을 이렇게 내미신 것이요 곽씨 상부 영산의 상의 여마미소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셨어 대중에게 침묵하고 누구 하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부처님께서 왜 꽃을 들으셨을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가습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여마미소라고 한다고 다자탑자 분반자는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서 앉아 계실 때에 가습존자가 오셨어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앉으셨다고 해서 다자탑밥 분반자여 의자를 나누어서 사라상수 곽씨 상부는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서 열반에 드실 때에 가습존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 뒤늦게 가습존자가 도착을 해서 통곡을 하면서 왜 이리 빨리 가셨습니까 라고 통곡을 하자 열반에 드신 부처님께서 가만히 두 다리를 관 밖으로 내 보이셨어 이를 곽씨 상부라고 말을 한다그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내용을 말씀으로 남기셨는데 그 말씀을 교라고 그래 그 말씀 그 말씀이 교요 이 말씀이와 달리 깨달음으로 마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선이다그만 이것을 상자에서는 교회 별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깨달은 마음은 말로써 전할 수 없고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밖에 전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해 태산용사 법문집에 법본법 무법이요 무법법 역법이로다 근부무법 시 법법 하증법고 곧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젠 무법을 부촉할 때에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일찍이 무엇을 법할까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 하야란 근기를 위해서 한 법을 일렀으나 그 또한 그 한 법도 참 법은 아니니 이 개송의 참 뜻을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가에서 무엇을 받았느니 받았느니 해도 이심전심으로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고 구전심수로 말로 마음으로 받아 다시 전함이 돼요 그래서 정법은 정법 천년은 구전심수가 되고 상법 시대는 글과 경전의 의지를 하고 개법 시대는 형식과 의식에 의지를 하게 된다그만 옛날 스님들은 법문 하나를 들으러 그때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법문 하나를 들으러 몇 달을 걸어서 중국에 가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법문 듣고 공부하니 얼마나 좋으냐 주세성자도 당시 나와서 주세불이라고 하지 못한다 지난주에 후레인이 주세불로 받드는 것이다 법을 전할 때 과거에는 단전으로 했기 때문에 싸움을 했다 그러나 우리 회상은 공전이다 공부연들 공자 전할 때 공전 누구든지 공부하고 적공하고 정진하면 다 열혜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장을 한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 삼처 전심은 이 선지요 일대 소설자는 이 규문이라 고로왈 선시불심이요 교시 불헌이라 세종것의 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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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지가 되고 한평생 말씀하신 것은 규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고로 약인이 실지여구 즉 여마미소가 개시교적이요 특지여심 즉 세간세어요 세간세어가 개시교의별전 선지니라 그러므로 시고로 누구든지 말에서 실지여구 말에서 잃어버리면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말에서 잃어버리면 꽃을 드신 것이나 꽃을 드신 것이나 방긋웃는 것이 모두 개시 모두가 다 이 교회 흔적이 흔적적자거든요 흔적적자고 특지여심 즉 세간세원 세어가 마음에서 얻으면 세상은 온갖 잡담이라도 모두가 교 밖에 따로 전하는 선지가 될 것이다 마음밖에 교의 별전이거든요 이것이 이것이 다 마음밖에 전한 선지가 된다 이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자면 실지여구 즉 염하미소 개시교적이란 말에서 잃어버리면 염하미소 꽃을 들어보신 거든요 염하미소가 모두 교문 후 자취만 될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지여심 즉 세간서원 세어 세어는 가늘다 말인데 개시교의 별전 선지 마음에서 얻으면 세상은 온갖 잡담이라도 세어는 그냥 세세한 말 잡담을 세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온갖 잡담이라도 교문 밖에 따로 전한 교의 별전이죠 선지가 된다 그런 끝 말입니다 교의 별전이 선의 추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의 별전 가르침 밖에 전하는 것이거든요 교의 별전이란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한다고 해서 선가의 가르침을 말한다 이것은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꽃을 들어서 보여서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은 그 뜻을 몰랐어 그런데 가슴만 그 뜻을 알아 이것을 교의 별전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불법의 근본은 어떤 그 이름이 없으므로 말로서 미치지 못하고 모양이 없으므로 생각으로 가히 헤아릴 수가 없어 이미 입을 뻥긋한다 그러면 벌써 본 마음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본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종께서 꽃을 들은 소식이나 가습존자가 미소가 모두 다 죽어버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얻은 사람들에게는 장사꾼들의 잡담도 요괴란 설법이 돼요 심지어 아침마다 희저귀는 새의 울음소리까지도 실상에 깊이 통달한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 육조 스님께서 시장에 가셨다가 응무소지 생기심 그 금관계 한 귀지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보적선사께서 보적선사께서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깨우쳐서 춤추고 기뻐했어 아, 상해가 나갔는데 초상집에 다른 사람은 그냥 통곡을 하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기뻐해졌어요 아, 보적선사는 길거리에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것 보고 거기서 면목을 깨쳤어요 그래서 보적선사나 보적선사나 하는 분들은 다 깨우친 분들인데 이분들이 깨우침을 어떻게 얻었느냐 아주 계기가 특이해요 자, 좌선을 하고 앉았다가 깨친 것도 아니고 경전을 입다가 깨친 것도 아니고 삼천배를 하다가 깨친 것도 아니고 창체에서 치고 박고 싸우는 것 속 깨치고 상가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깨침을 얻었다고 말하시며 보적선사는 마디오 스님의 법을 이은 선사인데 이 스님이 어느 날 거리에 나가서 장례식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장례식 행렬이 지나갈 때 그때 상주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깨침을 얻었어 그래서 거기 상주들은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혼자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는 것이 딱 말 보수선사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장스님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 부모가 낳기 전에 너의 본목이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유명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인데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생겨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갑작스런 질문에 보수선사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주먹다짐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됐어 마침내 싸움이 끝나고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참 면목이 없네 하하 이런 말을 했어요 면목이 없네 이 말을 듣고 문득 깼죠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싸움 박지를 한 사람이 서로 화해하면서 참으로 면목이 없게 되었네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소식을 얻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소식을 했을 것인가 이 두 선사가 모두 길거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좌설을 하면서 앉았다가 깨친 것도 아니고 경전을 있다가 깨친 것도 아니고 길거리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경하다가 깨친 것이요 한 분은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깨치고 또 한 분은 면목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침을 얻었다 그러면 이 두 소리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둘 다 이게 본래 면목을 드러내주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말인가 아직도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할 함께 길거리 나가서 한번 나아가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본래 면목 찾으러 본래 면목 찾으러 우리 교대님들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본래 면목 찾으러 능가경에 대해요 우리들 죄볼미의 죄보살은 한 글자도 설법한 적이 없고 한 글자도 답변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불법은 문자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뜻과 설법 안임이 없다 원설이란 중생은 망상이기 때문이다 대해요 그러나 그러나 만약 일체법을 설하지 않는다면 교법은 곧 파괴된다 교법이 파괴되면 모든 부처와 보살과 연각과 성문도 없다 만약 만약 그들이 없다면 누가서라고 누구를 위해 하겠는가 이런 까닭에 대해요 보살 마하살은 원설에 집착하지 말고 반드시 반드시 방편을 따라서 널리 경법을 서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종에서 특별히 확정된 소위 경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불림문자의 사성과 통하는데 그것은 일체의 경전을 방편의 입장에서만 활용한다는 의미로써 선종에서 내세우는 이심전심의 표출이기도 하다 교가에서도 경전 중에 출구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화엄경의 출구의 마무리가 무엇이냐 바로 입법 개품인데 입법 개품에 보면 선제 동자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닌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다닌 것 이게 진짜 공부라는 것이다 바로 산공구요 보리신망이 여의지 않는다면 두두물물이 공부 아닌 것이 없다 이 법 개품이 법 개에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법 개가 그러면 어디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세간에 살면서도 포리신망이 여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법 개인 것이지 세간을 떠나서 출세관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토끼뿔 거북이 털을 구하려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에 바로 경제에서 그리고 선사들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럼 오늘 시간 관계로 여기서 6장을 한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로 약인이 실지어구즉 여마미소가 개시 교적이요 특지어심즉 세간선 세어가 개시 교의별전 선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에서 잃어버리면 말에서 잃어버린다고 말해요 말에서 잃어버려 말에서 말에서 잃어버리면 꽃을 드신 것이나 여마미소 방긋 웃는 것이 모두 교회 자체 이 교식 흔적이거든요 모두 교회 자체만 될 것이고 마음에서 얻으면 마음에서 얻으면 세간 온갖 잡담이 이 세어가 잡담인데 잡담이라도 모두 교 밖에 따로 전한 선지가 될 것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간의 잡담 가운데서도 거기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